처음에 원래 좀 어색해요 진행자분은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원하시면 술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벙커 맥주 홍보하는구나 저희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방송을 지금 들리기만 해서 못 보시겠지만 옆에 막 지금 이불 같은 거 막 지금 막 널려져 있고 지금 책상 위에는 전세가 있는 전선 마크 틀어져 있고 막 장난 아닙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남자 볼게 니팔자가 어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치준생 대표로 귀뚤귀뚤님이 앞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와보십니까 너무 상황이 착박하죠 근데 이런 게 처음이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니팔자가 어때서 코너의 내담자의 명식 자료는 본 방송의 공식 채널인 딴지라디오 홈페이지 내에 각 에피소드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와 사운드 클라우드 팟빵 등에서 청취시에는 각 에피소드별 방송 내용 텍스트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하세요 취준생 대표로 오셨는데 사연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써주신 사연을 저희가 읽는 거죠 네 자 읽겠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오래 일했던 곳이 식당 알바 5개월 정도였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아닌가 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다행히 대인공포증은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서 약만 먹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등골 브레이커의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는 현재 작년 12월부터 공기업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라 발전 공기업 엔지니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공기업에 다니는데 저도 동생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고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넉넉하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돌파구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의지 박약 때문인지 머리가 나쁜 건지 공부가 잘 안되네요 저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몇 년씩 공부해서 붙었다는 합격수기를 보면 공부도 못했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과연 나보다 잘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잉여인간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연이 되게 우울한데요 지금 취준생이 다 그렇고 우울하죠 지금 저희 사연 받고 한 사연 10개 있으면 7개 이상이 다 취준생 분들이시고 게다가 거의 다 시험 지금 한국 취업률이 엄청 국가에서 끌어당겨서 낸 통계가 한 62%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비정기 포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훨씬 낫겠죠 대학별로는 자기 대학에서 취업률 97%, 96% 하는데 마침 오늘 온 기뚤기뚤님이 저랑 나이가 거의 친구세요 네 이렇게 보면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계속 공부하고 있던데 이게 뭐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의 뭐 국가적인 그동안 국가적인 재난 상태네요 사실 저는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제 세대가 제가 팔릴 학부리인데 제 세대가 아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세대 모셔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앞 세대는 전쟁을 겪어서 고생했고 딱 우리 때가 막 이른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빠져나와서 이른바 중상위권 국가로 진입할 때라 정말 취업, 취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갔어 쾌락을 추구하셨잖아요 좀 비슷한데 양만 나오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이런데도 시험 안 친 거 같아 그때는 뭐 이 삼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버스가 와가지고 국가에 데려가서 막 와서 유치하려고 막 와가지고 제발 우리 회사에 와주세요 이렇게 뭐 기업 설명회 하고 항상 아무도 안 가고 물론 이제 그런 풍요 속에서도 제 입과 같은 어두운 그들도 있었어요 제가 국문과잖아요 어두운 과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국어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보통 이제 학과 사무실에 가면요 한 번에 옆에 영문과만 하더라도 모든 대기회에서 보낸 물론 이제 제가 다른 학교가 좀 좋은 학교이긴 했어요 근데 뭘 보내냐면 취업 건조서를 과로 보내요 그거 들고 가면 돼 아 그냥 그게 그냥 입사 소리군요 아 그게 입사 소리야 그냥 그 과에 과에 몇 장씩 보내요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들고 가면 그냥 입사가 되는 거야 근데 국문과는 안 보내요 아 그래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쳐먹고 말이야 시나를 웃고 말이야 한국 문학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국문과에 보내는 그래도 100대 기업 안에 들은 회사가 두 군데 있었어요 같은 국자돌림 국민은행 아 이제 이렇게 사보 편집실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바로 앞에 앞에 2년 전에 선배들이 두 장 두 명이 그들과 갔다가 입사하자마자 술먹고 깽판 쥐고 이래가지고 두덜덜데서 다 잘렸어 그래서 그나마 국민은행도 안 보내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다 뭐 웬만하면 신문사나 방송사인데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워낙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방송국이나 신문사 가는 게 우리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아마도 좀 이상한 애들이 다 갔으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지방의 대학들도 지방의 국립대학들이나 또 지방의 명문 사립들도 사실은 취업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때는 아무래도 대학교 정원도 작고 대학도 수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세대를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취업의 풍요의 시대를 통과한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라 보니까 사실 그 IMF 이후에 이른바 88만원 세대 이후에 이제 이 취업이 굉장히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나 통해서 보는 것이지 사실 내 자식들은 아직 취업할 나이가 안 됐고 아 그러네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내 몸에 이렇게 체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말의 앙떠네트 같은 거죠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가령 저처럼 저는 한 번도 취업을 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월급을 평생 안 받아보신 한 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죽죠 그러면 혼자서 그냥 프리랜서 살면 되잖아 와 재수 없어요 혼자서 만날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가 들릴 거라고 알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말이죠 재수 없으시죠 깻잘님 예?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열심히 안 살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 내가 볼 때는 지금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살았어 문제야 정말 우리 때는 정말 모두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아무튼 다 갈 수 있으니까 매일 다 술 처먹고 그리고 돈도 없는 그때 돈은 없었지 돈도 없는 데가 어떻게 날 해도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진짜 공부하는 세대에요 우리 세대가 근데 이제 지금 제 딸이 대학원 1학년생인데 정말 그렇게 썩 좋은 대학에 다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간대 근데 얘가 학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불문과 간다는 거야 돈이 더 안 되는 곳이잖아 돈이 더 안 되는 곳이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본래 세상이 이상할수록 남들 안 하는가 하는 게 좋아 정말 자식한테 애정이 없으신가 대충 말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고 결국 이 문제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생존이 그런 문제잖아요 생존보다 우선하는 가치와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방금 우리 죽돌이가 말한 것처럼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개인의 노력 이동력을 따라가지고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 문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어디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대학 때 놀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때 대학 분위기를 보면 저는 놀았지만 우리 딸도 봐도 미친듯이 공부해 그러니까요 야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 사무가 패스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1, 2학년 때 학고받고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의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후배부터 보면은 1학년 때부터 무슨 토이, 토플, 자격증 시험 공모전 나가고 술도 안 마셔요 요새 애들이 근데 또 저희 때는 보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학교 마치면 애들이랑 피구도 하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학원 한두 개는 갔지만 근데 요즘은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섯, 여섯 개씩 다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미취학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고 와 그런 거 보면은 강남에 무슨 영어유치원은 뭐 7년 동안 그게 티오가 밀려있다 대기가 대기가 배 속에 나오기 전부터 뭐 유아원 애약하고 이러시더군요 날 때부터는 경쟁을 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게 너무 과도한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거 같아요 엄청 위로가 되는데요 이 말 나는 왜냐면 너는 이건 사실 내가 대여살때부터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어린 맑기도 모르는 나한테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혼자 당하는 난리가 난리지 열없이 다 당하는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귀에 목이 바뀌도록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히로시마 출신이고 열 살 때 원폭도 봤고 물론 그 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뭐 전년간 연계 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사신 분인데 입부렛처럼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앞에 계셨지만 내 세대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돌아가려면 난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전부 다 다 사실은 뭐 집에 전화기 한 대에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냉장고가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막 나와서 막 막 박수치고 와 우리 동네에 냉장고 들어왔다 그런 때거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라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니까 모두가 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올라가 어디서가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제 옆집 같은 데는 국세청장님이셨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사람도 비슷했어 오 국세청장인데 부산국 국세청장님이셨는데 뭐 그집에 이제 인정위에 형이 있어서 같은 국민학당에 형이 있어서 그 집 놀러가도 약간 뭐 거실에 트로피가 좀 많다는 거 빼면 감사폐 이런 거 우리 집에서 밥먹어도 비슷하고 다 못 살았어요 그니까 모두가 그럴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야 모두가 그럴 때는 그런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안 되면은 이 사회적 박탈감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니까 사실은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박탈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혼자만 이런 나는 왜 이번 생활 망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때가 재수 좋았던 건 뭐냐면 전부 다 못 살아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는 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더 박탈감을 느끼기는 딱 좋은 시기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점점 양극화하고 있으니까요 넓게는 다른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지금 깃뚫림은 동생이랑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동생이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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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라도 그렇게 다른 게 어디야 눈 튀어나오게 된다고 선생님 마치 동생을 동생한테 뭘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의 눈빛 아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럴까 가족이지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사촌만 해도 남이거든 근데 우리 속담에 동생이 노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은 없잖아 네 그렇죠 좋은 일이죠 가족 한 명이라도 잘 된 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이다 근데 포괄적 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일단 명식을 두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취업 준비 과연 인생의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주된 화두지만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귀투리 귀투리님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관계의 장애 아 예 왜냐면 10대 때도 계속 그렇게 보면서 아까도 아까도 대인공포증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가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우울증이 좀 있으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약을 드시는 거세요? 네 계속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취업보다도 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굉장히 또 좀 복잡한 네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 외할머니 네 가족사 가족사 뭔가 특이한 게 있나봐요 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진짜 가족사 이것까지 특집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뭔가 재미있는 게 많은 거 네 드라마틱한 가족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찌보면 희한하죠 희한하죠 네 본인의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사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사실은 굉장한 안정적인 성징인데 이건 그 번 돈을 저희 외할머니가 다 날리셨죠 아 외할머니가 이제 옛날부터 빚을 많이 주셨어요 네 어머니가 어릴 때는 계속 이제 할머니는 이제 빚지고 도망가시고 엄마가 이제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교사가 이제 되신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는 이제 더 하시는 거죠 네 내 딸이 공무원이니까 돈 좀 빌려야 더 그럼 뭐 노름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셨던 뭐 어떤 저도 여쭤봤는데 네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각종 다양한 방법 어쨌든 빚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마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자분들이 올해 그 세대는 남자분들도 훨씬 더 손 크게 많이 하셔서 집안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고 네 크게 잡아뜨리기도 잡아뜨리기도 네 잡수시기도 하고 네 근데 아버지까지 이제 결혼하셔서 그렇죠 아버지까지 보셨는데 아버지까지 말려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혼할 때 모르셨죠 아 당연히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좀 제 젊을 때는 성격이 좀 좀 괄발하셨다 할까 좀 네 약간 그런 걸 좀 못 견뎌하세요 빚지고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속 시원히 말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빚이 있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이제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빚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나고 네 그것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근데 남은 빚이 그 못 갚죠 엄마 혼자선 또 또 할머니는 계속 거기서 또 뭐가 튀어나오고 음 그럼 또 어머니는 또 이제 혼자 해결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해결을 해주면 이제 없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제가 이제 고3 때는 어머니가 이제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아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시다가 네 그 사채업자도 저희 그 근데 저희 엄마 친구 남편이었어요 아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궁금하노 아니 김꾸라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 가족은 다 모르다가 이제 오늘날 갑자기 웬 아저씨가 집안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새벽까지 나래를 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음 이제 뭐 아버지도 거의 뭐 이제 절망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네 갚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아 근데 그거를 갚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엄마는 이제 겁나서 신고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경찰에 신고를 그냥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일단 그 사람은 아 네 근데 그걸 해결은 안 되고 사채를 또 쓰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난리는 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어떻게 갚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좀 남은 돈으로 이제 모텔업을 하셨죠 음 근데 이제 모텔을 하셨는데 그 모텔이 되게 지금 저기 산골에 되게 막 사람 팔지도 않는데 모텔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런 데였는데 저희 그 친할머니가 점을 보셨는데 모텔 사업 같은 거 하면 잘 될 거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리신 거죠 차린 거 아니고 이제 인재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장사가 전혀 안 되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전도 못 건지시고 그냥 달아내리셨구나 네 나오시고 그리고 전쟁이가 문제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안 된다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계속 그 외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한집에서 같이 사셨던 거라고 네 대단하시다 진짜 그게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아 언제부터 같이 언제부터 같이 사신 거예요 외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이제 결혼을 결혼이랄까 그냥 같이 사는 그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 형제가 이제 생기고 저희 형제를 이제 돌보시다 보니까 그쪽은 거의 좀 이렇게 그쪽 분 남편분하고는 이제 좀 멀어지시고 그냥 아예 우리 들어와서 애를 좀 봐주시라 이렇게 된 거죠 남동생이랑 깃뚫림이랑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장생활을 하셨으니까 우리 깃뚫리뚫림이랑 동생을 이렇게 또 또 왜 할머니를 키워주셨네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이제 평생을 걸쳐 이제 네 어 참 큰 거를 한 방씩 이제 네 대차신 분이랑 그래서 늘 집안이 좀 시끄럽겠어요 네 그렇죠 1년에 300일을 거의 싸우다시피 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안 헤어지시고 사셨던 걸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에서는 차라리 이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봐요 네 그러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또 몰라 뭐 이렇게 전화로만 들었는데 뭐 그런 소리 할 거면 뭐 전화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화내고 그냥 끊기도 하셨는데 네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속상하신지 그 형제들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빚지고 그러는데 혹시 그 우리가 뭐 이혼을 하면 너희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말투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싶진 않으신데 한번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좀 아버지가 좀 싫었어요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냥 들어오고 있고 술 취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끝나지가 않으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이제 내막을 이제 슬슬 알게 되니까 네 이제 할머니가 참 싫은 거예요 믿고 네 또 할머니 인생을 들어보면 네 할머니가 이제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살지도 못하고 이제는 엄마 외동딸 한 명 낳고 그 집이 나오셔서 또 그 할머니는 저 그 징조 할머니죠 징조 할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맡기고 밖으로 도신 거죠 계속 네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잘 나가신 적도 있으셨나봐요 그죠 네 공장 하실 때는 돈을 막 쌓아놓고 사셨다고 그냥 밤새 돈을 샜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기억되죠 제가 이제 한창 우울증이 심할 때는 다 미웠어요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막 할머니도 믿고 그냥 진짜 막 소위 집에서 약간 약간 지랄기도 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불쌍하더라고요 안 됐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네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뭐 취직해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 좀 벌고 집안도 돕고 좀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장남이시다 보니까 또 더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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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365일 중에 360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차분하게 공부하고 뭐 그게 가능하나요? 좀 근데 동생은 공부를 했다는 게 이제 아 그게 또 공부가 다른 건 아니죠 공부가 다른 건 아니죠 공부가 다른 건 아니죠 아 근데 그런 것은 물론 물론입니다 뭐 아무리 아무리 뭐 참 굉장히 유복한 그런 과정 환경에서도 문제가 주로 나와요 맞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크게 해 드셔가지고 그니까 자기하고 자기 동생 연년생 동생이 대학 입학시험을 딸들인데 어디서 시험을 보러 갔냐면 모텔에서 시험 보러 갔대요 집도 다 뺏기고 생각해보세요 요고생이 모텔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니까 동맹하는 거 샵한 막 그런 데서 애널리즘이 여인숙이지 달로 끊어놓고 그런 그런 거 달방이지 달방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쳐서 다 의대 갔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막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막 일어나야겠다 이 XX 같은 그 의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힘만으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네 보통 그렇게 잘나가다 다 망하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던 친척들도요 언제 봤다는 듯이 혹시 손벌릴까봐 맞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애들이 진짜 그 모텔에서 저기 대학시험공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 그 환경하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정말 그 힘들 때는 뭐 할머니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미웠다고 했는데 본인만 안 미우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우울증의 핵심은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지 네 자신을 증오하는 것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지금 두 단계이신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막 연기처럼 흩어져서 없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음 음 음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는 좀 그 전부터는 좀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도 지금 저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지금 굉장히 음 된거죠 음 그냥 사실은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음 어 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네 지금 다시 예 뭐랄까 좀 본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난 충분히 희망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따 생각하는 것이 되게 와 앉아있잖아 네 우리랑 지금 우리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 중이면 단 사람하고 이런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음 집안도 어떻게든 부모님들도 지금 좀 미웠지만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또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 음 음 어 오늘 본인도 좀 제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제 관계의 체계 자체가 음 어느 정도 다시 어 정상화되고 잡혀가고 음 일단 그래서 내가 좀 안심이 일단 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인간 이해폭이 되게 이게 제가 넓어졌다고 하면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음 원래 이렇게 남 다스라다가 다른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이라서 이렇게 우울증에서 보다보니까 음 보통 우울증은 되게 자기 스스로 되게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잘 걸리더라구요 왜 자기 말 미워하지 음 그래서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더 이해심 배려심이 높은 분들이 걸리는 확률이 높더라구요 뭐 그런게 생각나네요 음 듣다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명식을 놓고 좀 이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명식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이진 않겠지만요 네 이 개해년의 갑인월 개유일의 무엇이 생기십니다 네 색깔로 딱 보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수가 많네요 네 개유일주인데 네 여분색 수의 기운이 굉장히 좀 네 수가 원래 우울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데 수의 기운이 강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아요 네 뭐 오후이 다 있으시고 네 오후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 충분한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 전에 공상을 많이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의 기운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수의 기운이 많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아 제가 공상으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나는 것인데 아까 음란한 기운도 좀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공상의 대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대원을 보면 13세 대원이 다시 임자대원 아 시커네요 앞쪽에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 그의 대학교 가는 군대 가기 직전 군대 가는 정도 해까지 22살까지가 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수의 기운이 네 네 지금 있는 것도 네 충분히 이미 이제는 실감할까 한데 네 이 대원에서 다시 물이 확 들어오면서 이 귀신인 물이 네 수가 확 들어오면서 이게 덮쳐버린 거예요 네 쓰나미가 이때 이제 사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음 이 수 비급의 기운은 제성을 완전히 그나마 약한 오하 편제를 덮어버리니까 10대 때는 사실은 제성이 관계 친구거든요 돈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0대 때에 제성대원에 공부를 잘 안합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네 10대 때 제성 그게 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제성이 많으면 제성이 많으면 강하면 친구들하고 올려 달리는 거 여친도 포함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10대 때 제성이 기운이 강하면 원래 공부를 못하는데 힘들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비급의 기운이 제성균을 눌러버리면 왕따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친구가 아유 웃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또 10대 때 수혜의 기운이 들어올 들어올 때는 네 공부를 좀 잘하게 돼요 아 그건 이제 수가 없는 사람 아 없는 사람일 경우에 없는 사람 원래 원공에 수가 많지 않은데 수혜의 기운이 들어오면 네 그 수가 사실은 또 용신이면 네 공부를 굉장히 좀 사실 한거에 비해서 성적이 좋게 나와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이 수가 좀 많은데다가 많고 게다가 기구신인데다가 네 또 대원의 수가 들어와서 오니까 너무 많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셈이지 친구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선생님 기구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명략에서 최고의 그 핵심적인 최종적인 핵심은 이제 용신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네 용신이라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훨씬 더 조화로운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행의 기운이 뭐냐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완벽한 사주팔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차피 다 불완전하니까 네 아 그러면 그 기운을 쓰면 내 불완전한 원곡이 최대한 균형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럼 자기한테 부족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건 도와주고 나의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최대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키 카드 같은 겁니다 들어오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반대편도 있겠죠 네 아 이 불균형을 더 불균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아 이거는 이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을 또 우리 그 마이티 치면 프렌드를 잡잖아요 네 용신의 프렌드는 희신이고 귀신의 프렌드는 구신입니다 그래서 용의신 기구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기구신에 같은 경우는 수가 지금 어 구신 기구신인데 음 또 그 기구신에 해당하는 수가 제일 민감한 10대 때 네 아 거의 쓰나미처럼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삐뚤삐뚤을 덮쳐버린 거예요 네 그냥 확 덮을 그 푹 장 위워버린거죠 그냥 네 그래서 본래 이 월주가 가빈이라는 상관 네 이 목으로 이루어진 가빈은 뭐냐면 굉장한 그 명예와 어떤 학문 혹은 예술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가진 힘이거든요 네 학자들에게 주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철주를 박아놨잖아요 아래 위로 네 그럼 상관은 또 말이란 말이에요 말 네 이렇게 시켜봐 유시민 씨 생각하시잖아요 네 상관 유시민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저기 보더라도 아 저 새끼 말은 참 잘한다 네 아 참 이렇게 그 맛깔스럽고 정말 감각적으로 말 잘하는 네 상관이거든요 네 근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목이 썩었어 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으면 아 우리 그 화분에 물을 적당해 줘야지 네 안 주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붓는 놈이야 맞아요 맞아요 안 주면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아 확 부어버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음 못한 데다가 그 물은 그 편제 이제 사실 이 편제는 재물과 친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나중에 독자적으로 내가 자수성과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 네 그것까지를 꺼뜨려 버린 거예요 아 다 때려보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리고 그냥 이게 보통 물이 아니야 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무심 그나마 또 이 물 중에서도 그냥 밖에서 정도가 아니라 살수차가 와가지고 아 아 아 그냥 애들이 신문지 장단하는데 장단해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동네 일대를 물받으러 만들어 버리게 그 불을 끄자고 아 그러면 애들 장단하면 불 장단하면 끄진 게 아니고 네 온 동네 부엌에 막 아궁에 불까지 다 끄트려나 버린거죠 지금 빈대 태우려도 초과산을 다 태우듯이 네 조금만 반바가지 떠서 싹 부으면 될 것을 아 아 소방차가 와가지고 동네 일대를 그냥 물에 잠기려 만들어 버리게 음 그게 십대 때 운이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요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불운이라면 불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네 아버지의 기운으로 사실은 이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은 또 그 장모님과 아버지의 장모님과의 그걸로 매일매일 그렇게 방어하게 극구했으니 네 아들에게 기운을 나눠줄 틈이 없었을 겁니다 네 통상적인 부자 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라고는 술 드시고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힘듦을 하시는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네 사실은 아버지의 기운으로부터 충분히 이렇게 한 가족이면 방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10대 때 전부 다 우울증 걸리고 왕다되고 굶는 거 다 낳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또 주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선생님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제가 비틀비틀림에 약간의 불운이라고 한다면 침대 때 이런 데어놓은 게 불운이 아니고 그냥 누구에 나와요 이 정도는 네 그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네 네 못 막았던 것이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네 그 동생 같은 경우도 수가 많은데 네 수가 많은데요 동생 같은 경우는요 이 수를 견제하는 토가 훨씬 더 형보다 많아요 네 다음에 무엇보다도 10대 대원에는 물과 상관없는 대원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 차이죠 그러니까 동생은 그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동생은 10대가 갑술 대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도 그 방과가 가능했던 거지 그 특수 관계에 도움이 없더라도 네 이런 차이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동생은 잘 되었으니까 잘 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만약에 동생까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뒤틀린 상황이 어떻게 씁니까 더 이상 들겠죠 그렇지 않게나 장남인데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23살 신혜 대원 때 잠시 악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아 귀뚜림에게 네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20년 내내 물바다로 있다가 네 잠깐 이제 자신의 용신되우는 신금이 왔는데 네 이럴 때는 용신이 힘을 못써요 아 뭐냐면 낯선가요 그렇죠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또 다시 오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물이 또 와 이 사이에 끼어서 낀 용신들은 크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얘도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내 힘을 버려야 시간이 필요한데 앞에 너무 물이 잠궈서 일단 수요 복구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복구도 하기 전에 물이 또 왔어 네 그래서 참 이 용신이 밝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온전한 마음은 좀 변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때가 딱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학해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네 일단 집안에 그 꼴은 안 보고 아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마음은 변했다 그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 정도밖에 살짝 왔네요 단임제로 사실 이게 조금 더 일찍 와서 왔으면 대학도 조금 더 더 자기 본인에 가고 싶은 쪽에 더 가까운 쪽에 네 네 여기 밀렸어 23살에 근데 여기서 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걸로 이미 이건 또 끊어서 또 물이 또 5년에 온 거에요 이때가 진짜 힘들었을 거에요 한 20 한 28세에서 한 32세 사이에 지난 이 5년이 왜냐면 차라리 계속 기구신이 이어지면 사람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합니다 그래 내 지금 물의 기운이 그래서 그런 근데 좀 뭔가 좀 희망이 또 들어오는 듯 하다가 내가 네 다시 대파구를 당하면 네 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를 자기가 예견하지 못하면 아 나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감이 들어요 네 사실 이 희망을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네 구모죠 구모 네 그래서 사실 명량이 필요한 거다 그래 이럴 순간에도 정신을 찰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아 지금 내가 더 힘 앞에 오는 전보다 더 힘들지만 네 당연히 더 힘들지 이제 졸업까지 했는데 네 그러게요 울타리도 없어지고 어 더 힘들지만 아 이를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네 이 33 경술부터 네 이번에 용의실에 토금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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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이 쫙 이어져요 앞으로 아 네 이제 이제 드디어 적금을 타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뭐 적금을 품느라 고생을 한 거야 음 그렇지만 작년이 이제 경술대원의 시작인데 네 작년은 그 좀 힘들었던 것이 네 작년에 세운이 그 을민인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여전히 구신인 이 을목이 그 앞에 그 해수의 세력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기승을 부렸었기 때문에 뭐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작년 상반기나 별 차이는 없었을 것이고 네 네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돌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정말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간에 지금 들어왔어요 네 아 선생님 근데 이 세운이라는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5년 단위로 잘라서 봐야 되는 건가요 5년 5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전체를 10년을 보고요 네 위에 있는 청간이 있는 걸 전반기 5년 뒤를 하반기 5년 이걸 소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아래에 있는 소운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세운에서도 네 청간을 전반기 6개월 네 뒤를 하반기 6개월 네 이렇게 보통 뭐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전체 10년을 또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네 따로 5년씩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네 이 10년 전체를 네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내한테 필요한 게 금이라고 하더라도 네 금이 왔다 하더라도 그 금 옆 밑에 위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음 어떤 금인가 그치 어떤 금인가 같이 온 게 화야 음 아 금을 녹이게 그러면 금이 힘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화 그 금이니까 음 금은 금인데 힘을 못 쓴다 이거야 네 어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금인데 밑에 토가 왔다 네 그럼 이 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거죠 음 토생금 토생금 네 토생금이니까 토가 금을 훨씬 더 생조시켜 주니까 음 그러니까 금이지만 이제 토가 같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 금이 훨씬 순도 높고 순도 높게 재련된 금이 되는 거죠 음 그럼 그렇게만 보면 이분은 33살 때부터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70까지는 거의 이제 아름답게 이제 그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빨리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 왜냐면 앞에 초년대원이 30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기의 용기신대원이 들어와도 너무 지쳐 버릴 거야 음 안되겠지 안되겠지 뭐 이런 거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루저인가 보다 이번 생은 그냥 틀린 것 같다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게요 초년급발 개급발이에요 아 네 초년 30년은 우린 정말 진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 음 실제로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 중에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금수주로 태어났어 네 재벌감으로 태어났어 어 서울대 하바드 뭐 이런 뭐 이런 급의 대학들만 나왔어요 네 네 집안이 망했어 응 40대부터 응 근데 나는 이상한 게 집안이 망했다 해도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남들봐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지 네 엄청 부모님이 많이 넣어 주셨을 텐데 어 근데요 인간이 망가지더라고 음 음 못 견디는 건가요 모르지 응 나야 그냥 뭐 그냥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생이 절단나더라고 응 완전히 막 그냥 가족들한테도 엉망진창이 되고 응 일단 멘탈 붕괴하고 뭐 완전 완전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망가져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게 뚱뚱뚱으로 일단 혼자 임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음 이번에는 40대 50대 60대 대훈이 확대한 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장끝발 개껏발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뜨거운 맛을 볼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켜야 돼요.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잘 나간다고 지가 영원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었다고 해서 난 영원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근데 사실 초장급발은 뒤에 가서 방언을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고 또 이 초장개고생은 그 개고생에 너무 그냥 진이 빨려가지고 정작 자기 힘을 써야 될 때 이걸 못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일단 기둘기둘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진짜 본인에 대한 컨셉을 바꿔야 돼. 안 될까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이제 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얻어먹거나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지업 안 했으니까 당당하게 삥떻고 그렇죠. 그런 말 씁니다. 잘 차려입은 거지가 동장도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맞죠.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널 때도 옷을 멀쩡하게 입으면 빵빵거리지 않듯이. 그래서 삥떻을 때도 당당하게 삥떻고 마치 맡겨놓은 거 다시 찾아보는 것처럼 투자해 나한테 사기조장 방송 그래서 일단 자신의 컨셉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 자기가 이때까지 30년간 이렇게 해왔던 그 프레임 속에 그대로 같이 있으면 용신이로 찌랄이고 다 소용이 없어요. 잘 사용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용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화줄이 아니고 쓸 용자예요. 쓸 용자. 아 그게 쓸 용자예요. 용용자가죠. 그게 사실 명량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써야만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의미가 발생하는 개념이야. 내가 안 쓰면 꽝이야. 웅크리고 계시면 절대 안 되겠네요. 들어오면 뭐해? 지가 안쓰는데. 그러게요. 그런거죠. 밑강이 아무리 로또에 일정 당첨을 든지 울리면 뭐해. 지가 안사는데 복권을. 복권을 사야 당첨될 거 아니야. 복권을 안사는데 어떻게 당첨되냐고. 당첨되냐고.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해. 안그리면.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아까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말씀해 드릴까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합시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테니까. 그래. 그게 작은 건가요? 작은 거예요. 공상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그냥 달려. 잡생각이 들면. 네. 잡생각이 들면. 달려. 그리고 공상이 될 때 달리거나 딴 짓을 해. 뭔가를. 어떤 일도 상관이 없어. 공상을 줘야 돼요. 그거 안해도 사이사이 공상은 끊임없이 스며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천성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번 빠지면요. 우리는. 나나의 우리 기틀기틀님 같은 분은. 굉장히 깊고 멀리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때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네. 절대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네. 취업 준비를. 이런 분은 카페에서 하고 이런 게 좋을 거에요. 그렇지. 어쨌든 몇 팔짱이라도 나가야. 그래. 물고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냥 나가서. 개해. 갑인. 이게 전부 다 영마거든. 그리고 지금. 어. 우리도 병신년이기 때문에. 다 영마의 기운이 강하니까. 무조건. 나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 지구에서 처박혀 있으면. 또 울종도 집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공포영화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줄여서. 긴장에 나가셔야 돼요. 영화관으로. 만약에 영화 진짜 보고 싶으면. 네. 영화관 가서 봐. 돈 내고. 팝콘 먹으면서. 아니면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그 뭐. 도서관이나. 고시원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는. 아니죠. 다르죠. 고시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공부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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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자기 방. 밀폐된 곳 말고. 사람들이 많은 데 있잖아. 공개 열람실 같은데. 어. 고시원은 안 좋고. 도서관은 좋네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흡을 느끼는 게 중요해. 네. 어.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이제 이 재성의 관계운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네. 이 재성우는 60대 나태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분은. 아. 정확하게는 50대 때에 들어온단 말이지. 음. 그래서 재성우는 조금 불리해. 금전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이제 중전이 오는 재물운인데. 네. 어.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의 뜻을 펼치고 만족스러웠던 일을 잡히더라도. 네. 당장 급하게 이 재물운이 모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한 50대쯤 가서. 재물운이 안정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냐면. 어차피 재물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을 그래도 억지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립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일단 본인의 어떤 인종의 관계 장애가 있거든. 관계 설정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을 사이에 대해서. 그걸 처음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사람을 사겨. 네. 고백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공부를 혼자 하더라도. 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이 세상에는 나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같은 이 시간에. 네. 아. 뭔가 나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 아. 여기 오신 것도 너무 잘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런 거를. 먼저 느껴야 되자. 몸이. 몸이 느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가가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사귑시다. 그리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이 단어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 보냈어. 선생님. 뭐. 어때. 아니. 굳이. 많은 단어 중에. 아니. 이렇게 멋있게 지금. 얼마나 서민적인 환탄지가 확 있는 현실적인 말이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므로 하면 안 돼. 네.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사람들의 기운을. 그동안 너무. 이. 지난 3년에 된 동안. 이런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 제가 들어갔다고 치자. 직장 가면 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들인데. 그렇죠. 들어가도 문제야. 지금 이분은. 네. 당장 들어가도. 지금 상처 못해요. 그러고. 사소한 일은. 너무 상처 있게 되고. 맞아요. 문제 더 커질 수도 있어. 참사하신. 지금. 대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대원이지만. 체계공은 그렇다고. 네. 트레이닝을. 트레이닝하는 게. 이. 직장에 들어가는.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것만의. 트레이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살아오면서. 친구 합병은 없어요. 학교 다닐때는. 그래도. 어. 한명. 두명. 지금은. 만나긴 했었지만. 그것도. 깊은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슬슬.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예. 연락을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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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문제라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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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아니더라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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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이라는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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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에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천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창, 그리고 축진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그래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지금 화학동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화학동 괜찮아요 어떤 기운인가요? 왜냐면 화학동이 인천쪽으로 가까이 나가는 쪽이니까 솔로 따지면 굳이 방향으로 보면 금의 기운이 있는 쪽이라서 화학동은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몸을 많이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네 취업 준비도 취업 준비지만 지금 멘탈을 다시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네 네 지금 이렇게 수가 강하게 30년 가까이 작용하는 분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냥 밤에 잠을 제때 자는 거야 아 예 지금 잠은 잘 주무세요? 좀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생각도 그렇고 사실 습관이 영화 보면서 자는 게 습관이 들어간 거 약간 좀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고 이러신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 네 그냥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시 보여서 네 근데 이제 늦게 잘 때도 있고 일찍 그냥 피곤해서 그냥 고아 떨어질 때도 있고 음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네 24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24시간 중에서 수요시간이 있거든 음 수요시간 네 그게 해시하고 자시란 말이야 몇 시니까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밤 9시 반에서 새벽 8시 반 사이죠 축까지 하면 이제 3시 반까지 해요 해자축 네 그러니까 뭐 9시 반은 너무 했고 도시에 사는 왜 시골 다니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건강했냐면요 옛날에는 9시 반 되면 다 불 끄고 잤잖아요 네 그렇죠 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자축씨 그러니까 수요시간에는 잠을 잔 거야 음 그래서 수요의 기운을 운줘로부터 수요의 기운을 네 정확하게 받은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먹어도 건강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도시가 되면서 밤이 이제 어두워야 될 시간에 막 밝아 안처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시가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들이 많아진 이유가 도시와 불빛의 상황이 큽니다 음 자야 될 때 못 잤기 때문이야 저희도 그 시간에 일하거든요 저희는 벚꽃티로는 한창 일할 때거든요 그 시간이 그러면 수요의 시간입니까? 수요의 기운이 흐르는 시간 그래서 융업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좀 정신적인 밸런스가 오랫동안 깨진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요 네 11시부터 3시 사이 밤 11시에서 새벽 3시 반 사이는 잠들어 있어야 돼 음 아 그러면은 네 그것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보통 보면요 자야 될 때 안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 네 그리고 벌금 해가 떠올라야 자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에 자른 게 아닌데 네 하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거든 격하게 어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네 우리 기운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음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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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있어요 계속 잠올 때까지 네 그러다 보면 잠이 와 어 선생님은 그 시간에 주무시나요 나는 그 시간에 잘 때는 나는 아주 문제가 없어 네 음 그 시간에 못 잘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 나도 수가 많기 때문에 네 확 깨져 다음날도 완전히 그 해롱해롱 완전히 이제 유령 그저 녹음하다가 녹음하다가 주무시고 녹음하다가 졸고 녹음하다가 졸고 공개방송하다가 주무시고 하긴 저번에 고기 약재 오는데 주무시던데 그냥 생방하다가도 잔적이 있어요 하긴 저번에 총수리 나오실 때도 이렇게 옆에서 약간 지겨서 죽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나는 다음날 일어나 네 아 편하다 바로 나 바로 나 근데 나도 한때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잠을 못 잔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 아 사람이 이래서 아파트 그때 내가 15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베란다로 나가는구나 내 방에서 베란다까지 난 3미터인데 이 3미터가 내 삼가죽음의 끓이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잠을 못 자면 그래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못 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 네 어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이제 그야말로 그걸 그걸 방해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이지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일방적인 수의 집도를 받은 사람들은 예 방어가 안 돼 풍풍하는 거야 그냥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수가 용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서 또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딴 것보다도 자 수는 뭡니까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소에요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어 아 모든 생물은 수의 기운이 없으면 아 다 죽는다고 나머지 기운은 이게 전제되고 난 뒤에 필요한 기운들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운이 강한 강근한 사람들은 잠시 그것을 못 받아도 버틸 수가 있지만 네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기운들은 바로 적극적인 치매를 받게 돼 네 안 좋은 수의 기운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물 마셔야 되는 물 조금 잘못된 거 마시면 오염된 물 마시면 우리는 바로 뭐 전염병에 걸리거나 네 죽잖아 네 그 때문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잠자는 시간에 네 수의 기운을 제대로 깨끗하게 응 받아들이고 내보내서 자기를 이게 그게 생명을 지키니까 이게 잠을 못 자면 생명을 잃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네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힘도 쓰니까 병에 걸리든지 자살을 하든지 뭐 이런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지 네 뭔가 깨어 있어야지 받는 줄 알았더니 자야지 받는 거네요 누구나 이 시간에는 누구나 자야 되네요 누구나 자야 되네요 자는 게 좋네요 네 네 앉아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나마 버틸 만한 힘이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고 네 지금 자본주의에서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시간에 그렇죠 네 이 술은 자야만 내한테 오는 기운이거든 네 이 시간은 꼭 자야 돼 네 낮시간에 자는 건 의미가 없어 네 아 그때는 수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낮시간에 자는 건 그냥 일을 안 하는 것 뿐이야 하하하하 그러게 안 움직이는 것 뿐이야 네 그렇구나 저는 요새 새벽 2시 막 3시 이때 자고 낮에 애기 잘 때 잠깐 또 자거든요 수의 기운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애기를 키우는 어머들이 애가 만약 낮밤에 뒤집히면 죽는 거야 이제 네 그렇죠 애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나는 참 나는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우리 애 둘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태어날 때부터 철회될 때까지 철회될 때까지 철회되면 비실부실 그러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자 안 깨지도 않아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때도 이렇게 저기 뭐 총장 재워놓고 나가서 술 먹고 그랬어요 그건 유전 아닙니까 선생님도 원래 몸 아프시지 않았었다면 뭐 머리만 붙이면 나는 머리만 붙이면 3초만에 잤지 네 그러니까 이 잠이 나는게 이토록 무서운거죠 이것만 지켜도 많이 바뀌어요 엄청 중요한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아침 시간 새벽부터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게 돼요 네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공부는 이때 하는 거예요 아 예 승부를 보는 공부는 이때 하는 거야 음 밥듣게 하는 공부는 도움이 안돼 네 밤새서 하고 아침에 자는 거 의미가 없군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 이때 두 시간 하는 공부가 밤새서 여섯 시간 하는 거 보다 훨씬 더 음 음 왜냐면 수의 상태가 활성화 돼야 되잖아 음 수가 내고 뭐니까 생명이지만 또 그 신체 부위상으로는 생각 내거든 네 그러면 수가 제대로 됐지 라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풋을 해봐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pu가 깨져 있는데 음 거기에 파일을 암만 넣어봐야 뭔 성의냐고 이미 다 배드 파일 배드 섹터가 돼 있는데 음 그러니까 먼저 cpu를 음 음 이 메인보드를 말장하게 해놓고 난 뒤에 네 인풋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뭔가 선생님 이런 비유하니까 생소하다 하하 하하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최적화 된 상태였다 딱 일어났잖아 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좋을 때거든 네 그럼 한 뭐 네 시 정도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한 다섯 네 시에서 다섯 사이에 네 이때 읽는 책 이때 하는 공부 네 이때 하는 생각 네 네 이 가장 완벽한 네 어 지금 그 그 시간대도 그러면 기운이 뭐 따로 분류할 수 있나요 네 그때가 이제 목의 시간이거든요 음 목은 신장 성장 획득 이런 것을 아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음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시간에 하하 하하 술도 마시고 이 시간에 이제 다들 해로는 맛이 가있지 하차고 차갔다가 해장술을 먹고 있다거나 음 그럼 안된다 이거 네 자기는 이 기운을 잘 못쓰는 거다 네 음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하루가 깁니다 그러네요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네 제가 잘나갈 때는 딱 있어요 내가 새벽 5시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나갈 때 음 어 그때는 막 일도 빨리빨리 잘 돼 음 내가 안될 때는 그때 잠들었을 때 아 네 잠에 나서 뒤척거리다가 간신히 그때 잠들었을 때 그 다음날 또 그냥 마차가 있습니다 어 뭐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죠 밤 선생님 말씀하신 수회 시간 때는 이제 좀 오글거리는 글 감성적인 글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 뭔가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새벽 4시나 음 그때부터 일을 하라고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야설 같은 거는 이제 헤이 시간에 여자축의 시간에 쓰는 거야 네 어 벌건 되나 하죠 그거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오래 못쓸지 네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기운을 네 기운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음 자 그리고 핸드폰마다 나침반 그 무료 앱이 있길라구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자는 방에 네 한번 방위를 정확하게 재 보세요 아 네 그래서 주무실 때 꼭 우리 귀뚤귀뚤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서쪽으로 정서 방향으로 네 머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머리가 서쪽을 향해서 네 꼭 잘해야 돼요 네 어디서 자더라도 동성집에 가서 자더라도 네 모텔에서 자더라도 누구랑요? 아 모텔에 모텔이라는 게 꼭 이상한 거만 생각 안 되고 아 모텔에서 혼자 주무실 수 있구나 혼자서 잘 수도 있다고 아까 모텔이 의사의 산실이었는데 그 앞에 내 생각 나오고 막 무리를 꼭 서쪽으로 네 두고 자는 언제나 무리에요 네 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쪽은 오행이 어떤 아니 자꾸 묻지마 궁금하잖아요 왜 한필이면 서쪽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방위에도 다 오행이 있습니다 동쪽이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네 목의 기온입니다 네 남쪽은 해가 정쯤에 들었을 때 화해 기온이에요 아 서쪽은 해가 지는 기온이에요 네 금의 기온이에요 가을의 기온 아 그래서 아 북쪽은 물의 기온이에요 네 토는 그러면 어디냐 중앙 중앙이에요 음 음 근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는 남쪽이 제일 안 좋죠 네 음 화강을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 꼭 머리를 네 서쪽 아니면 살짝 서북쪽 네 왜냐면 딱 서쪽을 하기가 어려워 우리 집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불을 만약에 침대면은 힘들지만 이불을 깔고 잔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산딱하게 방에서 네 약간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침대는 그게 좀 힘들지 네 그렇죠 모텔에서도 침대가 만약에 됐어 네 모텔 갔다든지 어두울방에 가야지 아 네 그리고 음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갈색 좋아합니다 아 갈색 베이지색 네 좋아요 음 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제일 좋은 흰색이에요 흰색 남자가 참 흰색 입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속옷 네 속옷이라도 흰색을 입고 또 가급적이면 이러면서 뭐 안에 상의라도 네 티셔츠를 뭐 흰색 티셔츠나 난방이나 네 흰색을 입고 음 음 그게 지금 자기한테는 저 공부의 생활이거든요 아 아 유철기철님은 피부가 하얘서 다행히 흰색이 흰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패션을 논할 바는 아니지만 예 운동어도 하얀색 아 운동어도 가장 흰색 흰색 흰색들을 입고요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같은 데서 만약에 어디서 자기 공부하는 데가 철제가 많은 것이 스틸 철제가 많은 것이 좋아요 허벅크호 스타일 그러게요 허벅크호인데요 헉 복구하사하면 되겠네 철제가 많잖아 손님도 지금 없는데 되게 공부하기 좋은데 헉 우리 철제가 많은 곳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전 시계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라면 시계를 차고 다녔 금속시계요 그것도 이제 금속질로 아 롤렉스 아니어도 돼요 하하하하 싼 거라도 이렇게 가죽말고 네 남자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렇게 할지는 힘드니까 금속시계, 벨트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금속으로 된 벨트 싸울 때도 너클 쇠로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가방이나 이런 데도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 같은 거 안경도 금속으로 바꾸시죠 그렇죠 안경도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또 안경 깨먹게 되면 네 금속 저지래 그래서 하여튼 몸에 금속을 좀 많이 지니고 다니는 예 그런 쪽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방향 같은 거는 공기업 쪽 뭐 이런 거는 맞으시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과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산업공학과 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우레에서 쓰는 공기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사무 그런 게 걱정이 좀 됐거든요 주위에 친구분이 없으시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보신 게 이제 동생분이 공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다니고 계시니 네 그쪽 밖에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취업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본인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시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지금 준비 단계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거는 그 짧은 이메일이었고 또 길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추가로 좀 요청을 드렸죠 문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셔서 네 글 쓰시거나 이런 쪽은 또 어떠실지 그럼요 혹시 뭐 혼자 좀 일기나 안돼 안돼 밥 먹고 사기 어려워 그런 사과적으로 어차피 이분은 큰 제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버커 깊숙이 100일장 하는데 아니 글을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그 어떤 뭐 주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맞고 보통 이제 제가 모든 공대생들은 다 그렇게 싸잡아서 할 순 없지만 대체로 이제 문장을 좀 서툴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잘 쓰시네요 네 근데 제가 사연들을 다 읽잖아요 네 정말 힘들거든요 요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네 그럼 막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나도 글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네 난 그냥 그러는 순간 나도 좀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울증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셨구나 네 네 그를 보면 울증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아 어 어떤 때는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든가 네 진짜 삐뚤삐뚤하거든 네 네 그런데 명식으로 보면 네 네 어차피 일단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딴 생각하면서 헷갈려서 안돼 네 네 제가 직장 취직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네 네 해야 되는데 음 공기업은 꼭 굳이 고집하지 말라 네 공기업하고는 좀 운이 안 맞다 네 왜냐하면 상관이 너무 월주에 강해서 이게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힘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 정관을 굉장히 강하게 극을 하는 힘이라서 정관이 따지자면 굳이 말하자면 공직 공기업 이것에 해당하는 힘이니까 정관이 네 오히려 규모가 작더라도 네 아무 때나 지금 취직하면 좋겠다 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내가 저런 정도 직장이면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사기업을 오히려 타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업도 대규모의 기업 대기업 이런 거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냥 유망한 기업 뭔가 자신의 자신의 좀 내가 노력하는 이와에 따라서는 내가 좀 더 나의 독자적인 권한이 빨리 강화될 수 있는 곳 네 어 자기는 지금 관계 장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명식적으로 보더라도 막 수천명씩 입사점 뽑아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곳 네 다수랑 경쟁해야 되는 곳은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음 작지만 네 빨리 자기의 권한이 좀 더 커졌으면 빨리 커졌으면 대기업은 그게 힘들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런 쪽이 훨씬 당장 지금 받는 연봉은 좀 작을지 몰라도 네 네 그 5년뒤 10년뒤를 생각한다면 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 앞으로 그 이 40년간의 그 저기 용신대는 이어지는데 지금부터 한 5년쯤 뒤에 2020년에서 한 몇 년은 좀 힘든 시간에 와 아 네 잠깐 그 사이에 네 그때 아마 직장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직장 안에서 뭔가 좀 힘든 일이 아 아 또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아 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기능으로 바뀌는 중이니까 또 충분히 그때 가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또 그렇게 상신이 예쁘게만 가지 않는단 말이지 네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해야 돼 네 네 어 좀 더 여유 있게 보자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목숨을 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만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수계 피디가 얘기했지만 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너무 정보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고립돼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빙자해서 이런 똑같은 좀 친인생들의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네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 방향도 딱 너무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그 잡고 있는 네 그런 공기업만 를 놓지 말고 네 어 이건 좀 좀 이 사기업들은요 공기업과 달리 어 좀 더 막 열심히 정보를 찾아봐야 돼요 음 실질적인 정말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판단하는데 어 이런 데라면 남들은 우습 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꼬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좀 기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밸런스만 잡히면 네 이런 아까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네 그러면요 보여요 이제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어느 순간 이게 막 뭐냐면 지금 자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시야가 안경을 안 닦아가지고 네 기름도 묻고 먼지도 묻고 이래가지고 밖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네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안경을 닦는 일이야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경을 보이면서 아 남들은 여기를 굉장히 이렇게 그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사지만 어 저기 가면 오히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내 취향이나 내 스타일이 굉장히 쉽게 발휘될 수 있겠다 이런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로 오히려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 봐야 네 자신의 포텐셜이 이제 잠재력을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좀 방향을 조금 더 조금 더 트는 게 좋겠다 네 기억보다는 그렇게 즐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분도 그렇고 공기업 공무원 네 그런 쪽에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니까 네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동네로 따진다면 네 동네로 따진다면 자기는 인천 안산 평택 아 아 아 금 때문에 그런가 네 토금 때문에 그래요 충남지역 네 그니까 인천에서 안산 평택 네 그리고 대덕에서 충남 전지역에 일하는 곳 네 충남은 바닷가 쪽보다는 안쪽이죠 대전 쪽이 네 네 이런 쪽에 있는 회사를 아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마침 공대 출신이시니까 그 쪽에 또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내 느낌에는 안산이 아주 좋아 네 평택보다는 안산이 토입니까 금 금 그리고 이제 뭔가 하여튼 경쟁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가 아니고 식량이라는 말이 있어 네 그렇죠 보급이 떨어지면 전쟁이 지는 거야 네 잘 먹어야 돼 네 어 그래서 뭐 특별히 음식을 가리거나 음식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기는 지금 토금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생선을 아 예 생선류를 많이 먹어요 네 조개 생선 예 어 특히 등푸른 생선 아 다 이 수험생 음식이야 그럼 그냥 공간이 좋네요 그냥 공간이 달리 그리고 그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 가 들어간 음식 네 뭐야 김치지 네 김치깍두기 네 네 배추김치 무김치 많이 먹었어요 아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온 거라도 상관없어 아 집에서 한 거면 더 좋겠지만 김치를 꼭 많이 드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특히 이제 뇌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기가 빨리죠 기가 빨리거든 진짜 공부하는 것도 노동이야 노동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 거를 꼭 먹어야 돼 단 음식을 네 근데 이 제대로 된 단 음식이 잘 없거든 네 어 제일 좋은 거는 조청이에요 조청 네 네 그런 좋은 조청을 꼭 이렇게 여기도 팔고 네 또 인터넷으로 가보면 전국에 얼마 안 해 한 3만원 좀 사 네 뭐 취준생께 영업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딴 데 사실 바에는 저희 쪽에서 사시는게 좋습니다 네 굳이 은하계 최저가로 양질에 조청을 딴 지방에서 팔고는 있지만 굳이 비싸고 맛없는 걸 딴 데서 사먹어도 되죠 네 그래서 조청 같은 걸 한 가지 사놓고 이렇게 당이 떨어질 때 그냥 퍼먹으면 돼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당근을 언제나 충분히 공급한다 네 음 근데 이렇게 과자나 코카콜라 이런 당분은 안 돼요 네 꿀이나 조청 꿀 같은 경우는 보다는 조청이 훨씬 나아요 꿀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꿀은 그냥 설탕이나 설탕 저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할 때도 과거적이면 소뼈를 구운 거 고슬랑탕 갈비탕 뭐 곰탕 뭐 꼬리곰탕 우족탕 이런 거 있죠 네 돼지 계열 말고 소계야 소계야 땅만 내어 설렁적이 깍두기 김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웬만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사먹어도 그런 걸 사먹어요 밖에서 뭐 그리고 이제 제일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걸 제일 중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된장이에요 된장 네 된장과 두부 콩류 없이 그렇지 오 그러니까 두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음 일상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운들을 좀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네 보시면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까 시험은 뭐 공개 없이 4월 9월에 있다고 했는데 네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 다 좋거든요 지금 시험을 치는 데는 좋으니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본인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시는 게 지금 딱 그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한국사의 목표에만 집착하지 마라 네 꼭 공기업 집착하지 말고 네 공기업이 그렇게 썩 내가 볼 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기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운을 펼치기에는 네 멀리 보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좀 중소 규모의 사기업들도 네 정보들을 좀 최대한 네 훑어보면서 시험 준비를 그러면 제 동생이 군무원 해보면 어떻겠냐고 군무원이 뭐지 군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고 응 거기서 이제 뭐 행정이나 아니면 뭐 군수 이런 거를 국방대학교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응 공무원인데 이제 군무원은 아무래도 좀 군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뭐 영어시험도 안 보고 뭐 그러니까 형한테는 아무래도 그게 좀 낫지 않겠냐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어떤 조직 문화가 또 잘 맞을까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 기업 공장이 좋아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만들고 네 전체의 진짜 산업적 메커니즘을 가진 곳 네 군무원은 뭘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지 뭘 생산하는 곳이 아니잖아 생산하는 곳이 좋아 네 네 다른 쪽으로 취업 생각을 해 보시거나 찾아 보신 적이 없어서 너무 생소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공기업 뭐 공무원 이쪽을 생각하는 게 그 거기는 어쨌든 쉽게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가면은 좀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적응하기 힘들기는 똑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조직들이 적응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네 내가 왜 생산하는 곳을 가라 그러냐면 네 그게 생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 네 네 그런데 이런 그런 그런 공무원 조직은 생산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전부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의 부하가 본인이 생각나 보다 꼴찌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그게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음 아 오히려 거꾸로 잘못 생각하셨네요 그러면 네 똑같은 해가지고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제 잘 버티는다면요 이 시주가 좋거든 무모가 이 편제 정권이라서 음 여기서 어떤 돈도 좀 벌고 많이 벌고 자신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힘도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쪽의 성장이 인생에 좀 중년 이후에 붙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신장의 가능성이 더 많은 곳에 가는 게 좋다는 거지 네 네 그냥 공무원은 사실 그게 승진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 똑같은 스텝으로 가는 거잖아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 예 그 하여튼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든요 네 무슨 말씀을 하여튼 기뚤기뚤님이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또 다시 3일 세팅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어 취업하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지 네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를 설계하는데 오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뭐 응원할 바 없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네 연락주세요 네 두 손에 막 가득 들고 오셔도 되고 뭐 문자 할 때 없으시면 저한테 하시고요 뭐 다 해결이 아니죠 문제부터 시작이지 뭐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5 청 digit reality counseling 1 아 1 2 2 2 5 5